오늘의 주제는 고정관념입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수능수학의 트렌드리더 이승효입니다. 선생님이 공지사항을 하나 우리가 올려놨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강의를 이렇게 하고 커리큘럼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 굉장히 빠진 채로 공부를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오늘 캐스트 제목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른 길을 걸어야 성공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공부를 하는 방법이라는 게 무조건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을까?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서울대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 중에서는 선생님 저도 서울대가 꿈입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지만 약간 그 서울대 하게 되면은 좀 넘사 아 얘는 좀 머리가 좋아야지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학생들을 되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수능을 잘 보는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뭐 그게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지 간에 좀 높으니까 당연히 수능을 잘 봐서 대학을 갔겠지. 그러니까 뭐 머리가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무슨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진짜 막 천재들 진짜 막 두뇌 회전이 너무 빠른 이런 사람들이 서울대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대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이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 서울대다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야씨 우리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냐 뭐 이런 얘기하고 대학교 때도 뭔가 새로운 거 배우려고 그러면은 진짜 너무 머리 터지고 어렵고 막 자괴감 들고 막 다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제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좀 그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게 있냐면은 각자의 방법들을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끼리 서로 뭔가를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뭐 따라하고 이런 거를 나는 거의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중에는 이제 물론 진짜 천재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아주 가끔이고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각자의 그 공부 방법들이 다 있다는 거지. 진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새 그 유튜브 같은 데서도 막 이렇게 막 서울대 찾아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은 다 달라 하는 방식들이. 그리고 뭐 서울대에 합격한 혹은 뭐 의대에 합격한 뭐 몇 명의 공부법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책들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그 공부법이 다 똑같으면 굳이 그 몇 명의 공부법이라는 책이 왜 있겠어. 다 다르니까. 그리고 뭐 100명의 공부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책들이 있는 이유도 뭐냐면은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른 거지. 자기 스타일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아침 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에는 막 정신 못 차리고 뭐 저녁에 하는 걸 좀 좋아한다던가 좀 이렇게 한 번에 몰아가지고 확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필기를 누군가는 많이 하고 누군가는 적게 하고 다 다른 것 같아. 진짜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그렇습니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지. 내가 전에 그 캐스트에서 그 무슨 캐스트였지? 그 케이팝 캐스트였나? 그 케이팝은 위대하다. 벌써 지금 댓글 한 천 개 달린 것 같은데 그 캐스트에서 선생님이 그 오리지널리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만의 걸 가져야 된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내가 이제 강사를 해보다 보니까 뭔가 어느 시기에는 뭘 해야 되고 어느 시기에는 뭘 해야 되고 그게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믿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어느 시기에는 뭐를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1, 2월 달에는 뭐 개념 강좌를 들어야 돼. 혹은 뭐 기출을 해야 되고 뭐 언제는 뭐 엔젤을 해야 되고 실물을 해야 되고 그런 뭐 시기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 그게 옛날부터 그렇게 돼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수험생일 때 그런 이제 뭐 몇 월 이런 게 있었던 게 아니야. 뭐 그때는 뭐 6평, 9평도 없었던 진짜 옛날이라서 그렇기도 한데 그게 계속 이제 바뀝니다. 수능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트렌드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그 방법론들은 계속 나오게 마련인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게 절대 진리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지금 뭐 어느 게 가장 뭐 많은 학생들이 한다. 어느 게 뭐 유행이야.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 아 공부라는 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6평이 끝나고 나면 나는 뭘 해야 돼. 담들이 다 뭐 하니까 나는 뭘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 그게 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그 벽을 뚫고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개념이 부족해. 그러면 개념 공부하는 게 그게 이상한가? 개념 강의 듣는 게 이상한가? 뭐 기출을 내가 제대로 공부를 한 적이 없어. 선생님 제가 기출을 제대로 한 번은 못 봤어요. 근데 뭐 제가 친구들이 문제집 풀고 있어가지고 저도 엔젤을 풀고 싶은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상담에서 보면. 근데 그게 남들이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은 어쨌든 수능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걸 하면 되는 거잖아. 그쵸? 남들보다 먼저 시작했으면은 남들보다 먼저 앞서갈 수도 있는 거고 좀 늦게 시작했어. 뭐 개념이 부족해. 그건 기출이 안 돼 있어. 그럼 그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확신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싶으면 내가 남들하고는 다르게 순서를 바꿔볼 수도 있는 거고 방법을 바꿔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나는 어떤 방법이 절대적인 진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되게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선택한 방법론은 있지. 나는 컴팩트하게 총정리를 빠르게 하면서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최신 기출 가지고 트렌디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사람이야. 근데 누군가는 선생님 방식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학생들을 만나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대다수의 학생들이 뭐 A라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면 그 A라는 방식 때문에 도움이 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 A라는 방식이 안 맞거나 혹은 A라는 방식을 따라가기에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B라는 거를 만드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내가 하는 그런 B라는 방식이 또 주류가 돼서 진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 B를 한다고 쳐보자. 그러면 또 그 B에 안 맞는 학생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약점을 채워준 또 C라는 게 그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공지사항을 썼는데 상승효과 미적분 강의가 이제 완강이 됐어요. 상승효과 미적분이라는 건 미적분의 개념 강좌. 첫 번째 강좌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아예 안 올렸었던 게 아니라 이제 작년 버전이 있었는데 작년 버전으로 있다가 최근에 이제 미적분의 경향이 바뀌니까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최근에 선생님이 새롭게 개정을 해가지고 다시 찍어서 완강을 시켰어요. 완강을 시켰고 음... 완전히 좀 스타일을 좀 바꿨어. 이제 좀 더 교과 중심으로 가면서도 예제를 많이 늘리고 이제 같은 기계공 수원수2랑도 조금 스타일이 좀 다르게 미적분에 특화시켜서 이렇게 바꿨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4월, 5월 달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4월까지는 특히 공통에 집중해라. 미적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을 먼저 해야 되고 5월 달에는 공통을 잘 된 상태에서 선택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이제 카운트다운이라는 강좌를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카운트다운이라는 강좌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인강에서의 고정관념을 좀 깬 거지. 50일 동안 매일매일 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 이제 내 나름대로 방식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아니 6월에 개념 강좌 완강하는 강사가 있음? 막 이러면서 크크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또 다른 이제 효자가 야 효자 아니면은 막 꺼져 막 이러면서 이제 썼던데 뭐 욕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에서 다 했다 이런 답글을 달아줬던데 그러니까 그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선생님을 뭐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그런 마음이 들어서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너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 지금 시점은 이렇게 해야 돼. 강사는 무조건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이거 다 고정관념이라니까 1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10년 후에는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고 내가 그냥 일반적인 틀에 맞춰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1, 2, 3월 달에 뭐 개념 강좌 다 끝내놓고 기출 다 끝내놓고서 뭐 NJ 위주로 간다 실무 위주로 간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누구야? 나는 또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또 지금에 맞게 지금 그게 딱 지금이야. 진짜 뭐 최근 3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수능에 맞게 지금 너희들한테 맞게 새로운 강좌들을 계속 개발하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취미이자 특기이고 그게 그냥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선생님이 여미배기 제작을 하면서 촬영도 하고 있는데 이 여미배기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어떤 학생이 댓글로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제 7월, 8월 달에는 NJ 같이 새로운 문제 풀이하는 것도 강좌를 만들 거다. 이제 뭐 2등급 미만은 사실 뭐 N제고 뭐고 지금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긴 한데 이제 그 2등급 이상으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이제 1.5등급의 벽에 걸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가 또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제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새로운 컨텐츠 준비 중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제 여미배기제라고 이름을 붙여주면 어떠냐.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자 그러면은 여미배기가 뭐냐. 그 염순이와 염순이, 이승효와 백이 해가지고 이제 그 여미백 그 트로이카, 이 트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선생님이 그 공지사항 같은 데다가 또 귀여움의 힘. 이제 고양이 사진 올려주고 이럴 때 내 사진도 껴가지고 이렇게 올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염이백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얘가 이제 백이잖아 이름이. 얘가 고양이 이름이 백이에요. 염순이 백인데 그 백이 사진을 이제 우리 그 상승연구가 매니저님께서 공지사항에 올릴 때 그 첨부파일로 이렇게 올리는데 첨부파일이 그 한글파일, 한글 제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한글 제목이 안 올라가니까 이제 백이 점 뭐 jpg 이렇게 올리고 싶었는데 올릴 수가 없는 거야 한글이라서. 그래가지고 얘를 아 백이가 안 되니까 백이로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근데 또 이거 보고 이제 재밌다고 또 그런 할 수는 있었어.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거 보고 했는지 어쨌는지 뭐 자기 그 독창적인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미백이제 로 해서 뭐 이렇게 갑시다. 여미백제 뭐 혹은 여미백이제 뭐 이렇게 가자. 뭐 이런 이제 댓글들의 아이디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서는 내가 아 그래 여미백이를 타이틀로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내가 이거를 만들 때 백이제가 있던 거를 빼버렸어요. 이거를. 왜냐하면은 이게 n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게 n제가 뭐 100문제 혹은 뭐 200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가 바뀌니까 그거를 이제 n제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데 이 n제라는 이런 형식이 나온 것도 물론 그 뭐 몇백제 이런 문제집이 옛날부터 있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새로운 문제 그 창작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최근일이에요. 비교적 최근일입니다. 옛날에 n제가 당연히 있었고 뭐 실모가 당연히 있었고 뭐 그런 게 아니야. 물론 옛날에도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거 있긴 있는데 지금처럼 막 그렇게 막 봉투 모의고사가 막 성향 이런 것도 다 다 여러분들 당연히 최근일이에요. 최근일이고 그런 것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 트렌드인 거지. 그게 그냥 절대 질리고 너무 당연한 게 아니야. 그래서 n제도 여러분들이 아 그래 뭐 수능 공부할 때는 당연히 기출 끝나면 n제 풀어야지. 이런 것도 한 그냥 하나의 방법인 거고 이제 고정관념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 몇 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는 게 뭔가 그 고정관념에서의 그 틀에 좀 이렇게 갇히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러니까 아 그래 뭐 다른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만드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그 남들이 그렇게 시키는 건 아니야. 누가 나한테. 왜냐하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렇긴 한데 뭔가 그 약간 부담을 갖는 거지. 학생들은 n제를 원해. 그럼 나는 n제를 줘야지. n제는 뭐지? n제의 정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n제의 정의라던가 그 틀 같은 것도 누가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그냥 누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형식이 좀 인기를 띄워서 이렇게 가는 건데 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방식을 또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n제를 하는데 뭐 n제의 문제만 쭉 있을 필요는 없는 거겠지. 그렇지? 뭔가 다른 형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형식을 좀 파괴해보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자. 이런 생각을 지금 갖고 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를 그냥 빼버렸어요. 그냥 여미배기는 여미배기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서 어 이거 n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이거는 그냥 딱 이승요 스타일이네. 상승효과 스타일이다. 이승요는 이제 개념 강조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이승요 스타일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 이거는 뭐 되게 새롭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어차피 그냥 그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뭐 아 이승요 스타일은 이런 거다라는 게 이제 정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뭐 n제 아니냐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나의 목적은 뭐 지난번 캐스트에서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수능 수학을 잘하게 만들어드리는 거 뭐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의 성적을 올려줄까 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하고 이제 우리 그 상승효과에 계시는 선생님들하고 계속 치열하게 논의를 하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막 그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 막 아 이렇게 할까 막 하는데 이게 막 논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잠깐만 이래야 돼 라는 생각들이 우리 사이에서도 있는 거야. 이거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제 좀 이제 생각을 정리해보면은 잠깐만 근데 그게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나는 그런 질문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게 어쨌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고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맞나? 싶은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아 그래 뭐 남들이 하는 게 그래도 좀 좋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검증이 된 거니까. 근데 내가 제목을 캐스 제목을 뭐라고 했어? 고정관념 버리고 다른 길을 걸어야 성공한다. 이거는 뭐냐면 남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되면 남들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딱 그 평균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주변이나 혹은 뭐 성공한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은 다 남들과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남들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뭐 성공을 할 수도 있고 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실패가 지금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 성공의 일부분이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다른 길을 가야지만 남들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래 나는 그냥 남들처럼 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남들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야? 여러분들이 수학은 못해도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나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진짜 머리치 잡고 끌어올리겠다. 멱살 잡고 끌어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상황하고 현재 상태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 목표치가 갭이 이렇게 있는 상태라면 그 벽을 뚫고 올라가는 게 그게 쉽겠어? 어렵겠어? 당연히 어려울 거란 말이지. 그치? 어렵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남들하고 다른 선택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산에 들어가가지고 남들 안 하는 거 하고 막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냐면은 디테일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주 작은 부분 작은 부분들 디테일을 하나하나씩 이제 바꿔 나가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되는 거고 그게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남들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100% 성공이라는 거는 물론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은 뭐 효율이 좋다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당연히 너희들의 노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당연히 전제로 하는 얘기예요. 또 여기다가 또 쌉설리 달고 그러면 안 돼?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어떻게 했을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왜 안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뚫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지난번 퀘스트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단 3단계 정도가 있다는 거지. 그 3단계가 뭐냐면 이제 중간이 딱 그 3.5의 벽 공부 진짜 뒤지게 많이 했는데 60점, 70점대에서 계속 막히고 뭔가 이게 찜찜한 게 계속되면서 4점 문제 풀면은 어떨 땐 이거 맞추고 어떨 땐 이거 맞추고 정확하게 못 풀겠고 이런 3.5의 벽에 있는 학생들 그게 이제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선생님의 전문이지. 그러니까 3.5의 벽에 막혀있는 상태 같으면은 여러분들은 뭐 고정관념이고 나발이고 그냥 내 거 그냥 들으면은 내가 그냥 그거에 가장 최적화된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니까 그냥 3.5 수원 수트 시나리오 DB 3.5 듣고 DB 딥까지 그냥 열심히 하시면 돼. 뭐 상담도 필요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벽이 이제 1.5의 벽. 1.5의 벽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좀 아쉬운 계속 아쉬움을 느끼는 학생들이겠지. 아 내가 또 80점이 나왔나 아 왜 여기서 계속 막히지 고난이도 문제 막히지 자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어 되게 되게 사소한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잘못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런 것들도 선생님이 3.5부터 해가지고 다 뚫어드리죠. 그런 학생들도 3.5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미백이 듣는 거 좋고 다 좋은데 뭐 문제 많이 풀고 실무하고 다 좋아요.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잖아. 그런 능력이 되는데 3.5는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밑에서 이제 노베이스에서 올라오다가 아이씨 뭐 공부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뭐 3점짜리도 맨날 틀리고 뭐 진짜 이 노베의 벽이 왜 이렇게 두텁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기계공으로 뚫어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더 올라가고 싶은데 나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변에서 다들 비슷하게 하는 것들 있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고정관념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도 당연히 있겠지. 그치?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냥 원래부터 태초부터 당연한 거는 세상에 없다는 거. 그리고 수능이라는 시험이 지난 퀘스트에서도 내가 말했지만 계속 트렌디하게 바뀌는 시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만약에 수능이라는 시험이 그냥 딱 고정된 그런 형태의 시험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딱 정해진 가장 베스트인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수능이라는 시험은 계속 바뀌는 시험이기 때문에 나도 작년이랑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내후년 다르고 계속 달라질 겁니다. 계속 달라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커리큘럼도 계속 바뀔 거고 이게 참 메가스터디에 계시는 분들께는 참 항상 죄송한 게 커리큘럼 언제 확정이 되냐 다음 달에 이거 홍보해야 되는데 빨리 좀 결정해 주세요. 이러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게 이게 좀 잘 안 되는 게 그런 거지. 지금 6편 끝났으니까 또 그거에 맞게 또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선생님 스타일이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를 내가 안 채워드리고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 다 다 시기별로 다 필요한 것들은 다 해드리죠. 그리고 뭐 6월 모의평가 전에 카운트다운 했고 또 9월 모평 전에 또 카운트다운 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들 다 다 필요한 건 다 이제 채워드려요. 그 안에 필요한 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믿고 따라올 생각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 생각을 좀 바꾸고 같이 한번 가보자.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고정관념보다는 계속 좀 열린 사고를 하는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가르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좀 바꾸면서 변하기를 변화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해내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런 야망을 갖는 거죠. 그런 꿈을 꾸고 한번 가보자고 여미백이 기대해 주시고 바이바이 한번 가르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